최진혁씨는 첫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러운 연기로 호평을 받았으며 드라마 속 패션 스타일 또한 여성들의 이 아이템이 되기도 했습니다. 배우 최진혁씨는 올해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대한민국 여심을 사로잡았으며 최근 드라마에선 완벽한 수트 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혼자 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 이 자리가 정말 너무 설레이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아요. 제일 먼저 어렸을 때부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스타일을 가르쳐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항상 사랑해주시는 우리 소원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SM엔터테인먼트 회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서수경 실장님과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 너무 고맙고 우리 순수 또 너무 고맙고 우리 매니저 오빠들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집에서 저를 보면서 또 격려해주고 있을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요. 곧 좋은 음악과 또 좋은 퍼포먼스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